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2021년 5국공채 3선안 5회 복둥이 차량을 시작합니다. 고시의 법적 성질과 헌법상 허용 여부 아주 간단한 쟁점이긴 하죠. 고득점 포인트는 얘가 법령 보충제 행정규칙에 해당된다는 것을 법령을 통해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 판례를 쓰고 판례와 유사하게 퍼섭을 해주는 겁니다. 쟁점의 정리. 조문 써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조문 꼭 써줘야 돼요. 3항에서 위임된 사항, 무슨 사항이 위임됐는지 나중에 소결이든 어디든 꼭 써줘야 돼요.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 법령 보충제 행정규칙에 법적 성질이, 법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의의를 써줬네요. 의의에 맞게 직접 포섭을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직접 포섭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써줬기 때문에 학설, 판례, 판례와 관련해서 상위법률과 결합하여 상위법률의 일부로서 대적고성에 발생한다. 좋습니다. 생각건대, 법규명령, 사안의 경우. 여기서 이 내용도 정확히 기억하세요. 고시 자체가 법규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률의 일부로서 1차가 되는 한도 내에서 상위법률의 범위 내에서 대적고성률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고시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식품안전처장이 정한다. 법률의 위임이 있고 상위법령 좀 써줘야겠죠. 상위법령 구체적인 이름을 써주세요. 국민의 권리명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규명령으로서 대적고성률이 있다는 겁니다. 헌법상 허용 여부.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쓴 것 같은데 여기는 첫 번째는 헌법에 법규명령의 형식의 예시라는 점 두 번째 상위법령과 결합해서 대적고성률이 있기 때문에 국계입법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 이것만 정확히 적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일반적 근거는 일반적 근거는 이제 행정기본법의 법령 보충규칙에 근거가 들어갔어요. 법령의 법률의 위임을 받은 이런 고시 등도 포함된다는 행정기본법도 나중에 보충자료 통해서 행기법에 보면 법령의 의미 내에 들어갑니다. 2조의 법령의 의미에 보면 이런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 등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행정기본법에 입법화된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행정규제기본법 4조의향 단서에 있다고 그동안은 논의가 됐었죠. 대상적격. 갑의 취소의 대상적격인데 원초분제의 재결주의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은 제3자가 제기한 취소 심판으로 인용 재결이 나왔을 때 그 인용 재결에 의해서 비로소 불리익이 발생하는 수익적 처분에 직접 상대방이 다툴 때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 같은 경우는 적적병력 명령 재결이라는 걸 위주로 써줘야 되겠어요. 조문만 정확히 써주면 되겠고 내용. 소의 대상이 원처분이면 원처분증이 된다. 재소기간. 재소기간은 조문 쓰고 소의 대상에 따라서 판단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부 취소 판결은 중요하다고 했죠. 과정금 부가처분이 재량행위라는 걸 좋습니다. 위법성 심사 방식. 4.1은 위법성 심사 방식보다는 일부 취소 판결 가능성 이걸 위주로 좀 써줘야 돼요. 특히 금전부가처분에 대한 일부 취소 가능성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줍니다. 판례를 좀 더 보강해서 써줘야 되겠어요. 일반 요건을 쓴 건 좋은데 판례를 부각시키고 쟁점의 이름을 부각시킵니다. 금전부가처분은 가분성은 있지만 당사자의 제출 자료를 통해서 적정한 금액이 확정되는 특정성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부 취소가 재량 취재에 반하거나 또는 처분의 본질적 부분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그런 한계를 정확히 적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인용 가능성. 요건. 위법 개념.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는지라고 나오면 질문 형태가 위법성 심사 가능성을 물어보면 성결문제로서 법령 위반의 위법성에 관련된 내용만 쓰고 인용 가능성을 쓸 때는 과실까지 써주는 게 맞습니다. 여기처럼 특히나 요건 중에서 법령 위반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의 위법성 인정 여부에서 위법 개념 그리고 기팔렉 미치는지 뭐 이런 논구로 가고 강의 시간에 얘기했던 고득점 포인트까지 잡습니다. 조금 들여쓰게 하면 좋을 것 같으네요. 들여서 이렇게 눈에 띄게 상당히 깔끔한 답안이네요. 조문 현출 좋습니다. 유임에 따라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법령 보충제 행정규칙이다. 여기 조금 내용 보완 좀 해주시고 헌법상 허용 여부 입법 수요의 급증 헌법상 유임이법의 형식은 예시다. 이거 좋네요. 그리고 국회 입법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키워드 현출 아주 좋습니다. 대상격격 적극적 변경 명령 재결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검토해 주는 거 아주 좋네요. 특히나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영업정지원금지 함형으로서 과증금부가처분인 급파 함형으로의 변경은 질적 변경으로서 적극적 변경 명령 재결에 해당된다는 거 좀 더 설문 내용으로 구체화 시킵니다. 이렇게 적극적 변경 명령 재결의 경우 소외 대상을 써주는데 잘 썼어요. 검토를 나중에 이 정도의 답안지를 쓸 정도가 되면 검토를 조금 보충해주면 좋겠어요. 검토를 좀 더 보충해서 쓰면 좋겠다. 과증금부가처분인 소외 대상이 된다는 점 사안 같은 경우는 판례인 남은원처분설과 그리고 다설인 후속처분설을 취하면 어쨌든 과증금이 소외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 두 견해가 항상 첨예하게 대립되는 쟁점이니까 둘 다 써주면 좋겠습니다. 피구적격과 재소기간 후속처분으로 갔나요? 지금 당초처분설 변경된 당초처분설 판례로 갔네요. 따라서 대상적격 당초처분설을 취한다면 나중에 날짜가 있을 때는 매달 매달자 남은원처분인 과증금이 소외 대상이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줍니다. 재결서 정본 송달시가 되고 후속처분설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후속처분설을 취했을 때는 후속처분설 송달시로 따져야 되겠죠. 이거 지금 재결서 정본 송달시 20조 1항 단서 기상점이 되고 90일이 부과되었음으로 불가증이 발생하고 후속처분설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그냥 동일하다 이렇게 쓰지 말고 후속처분시가 아마 설문 내용에서는 송달시가 안 나왔을 텐데 그 날짜로부터 따지면 동일하다 불가증이 발생했다고 지금 써 놓은 것 같은데 이건 좀 더 면밀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쓸 때는 이때도 날짜 정확하게 써주세요. 사내 경우 당초처분설 다만 하고 보통 본인이 취하는 학설에 따른 결론을 우선적으로 좀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피고 경쟁도 문제될 수 있다 그러면 가점이 되겠죠. 일부 취소 가능성 변경의무 이거 써준 거 좋네요. 인정기중 금전부가 처분해서 판례 생각건대 여기는 지금 유력설로 갔어요. 다만 판례에 따르면 판례 결론도 꼭 써줘야 됩니다. 재량행위인지를 앞에서 먼저 검토하는 것도 좋습니다. 앞에서 먼저 검토하는 것도 좋다. 판단권을 침해하므로 판단권을 침해하므로 소극적 요건을 결여한다. 이건요 지금 여기에서는 일부 취소를 긍정한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뒤에서는 판례에 따라서 지금 써놨네요. 본인이 취한 학설에 따라서 결론 먼저 내리고 다만 재판실문에 따르면 결론이 이렇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겠습니다. 조금 이 부분은 지금 본인이 취한 학설하고 결론이 좀 상충하고 있네요. 자 기판력이 미치는지 자 이런 경우에는 질문에 보세요.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수소법원이 위법성을 심리할 수 있느냐 그러면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성결문제로서 법령위반의 위법성과 관련해서 기판력이 미치는지 문제된다. 이렇게 가는 거고 질문 형태가 만약에 인용 가능성을 물어보면 인용되려면 소송문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먼저 이때는 국배청의 성립요건 성립요건 중에 법령위반과 관련해서 취소송에 기판력이 미치는지 세 번째 과실 이렇게 요건으로부터 이렇게 분설해서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여기는 이제 위법성 심리만 물어봤을 때 쓰는 스타일입니다. 성립요건부터 써야죠. 과실인용 요구인데 일반 돈을 잘 썼는데 여기서 꼭 빼놓으면 안 되는 판례가 있어요. 처분이 사후에 사후적으로 취소판결 됐을 때 특히 재량 일탈남용으로 취소판결이 나온 경우에도 처분당시 처분기준을 준수했다면 취소판결이 됐다는 거 일탈남용으로 취소판결이 됐다는 것만으로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 판롤 꼭 적어주세요. 그 판롤 꼭 적어줘야 된다. 여기다 적었네요. 이 부분 아주 좋습니다. 특히나 교수님이 꼭 읽는 사안의 경우도 써놨네요. 그렇죠. 이렇게 쓰면 반드시 읽게 되니까 여기서 추가 점수를 받습니다. 중요견에서 객관적 정당성 사실 아주 키워드 포섭이 아주 좋네요. 아주 좋은 답안지입니다. 잘 썼네요. 법령부충제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법령부충규칙에 해당하여 법규성 인정요법 문제된다. 학설 판례 검토를 안 썼네요. 일단 학설 판례 논의를 쓰면 어떤 견해를 지지하는지는 찾아줘야 됩니다. 헌법상 허용요법은 앞에서 말했던 키워드 두 단어만 정확히 들어가면 돼요. 헌법상 임의법의 형신의 예시다. 그리고 상위법령과 결합해서 대회적 구성에 인정됨으로 뭐에 반하지 않는다? 국회의 입법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 부분만 정확히 적어주면 됩니다. 다음 각 행정행위의 법적 성질 이럴 때 제목에 답이 되는 걸 살짝 인지 이렇게 써주는 것도 스킬이에요. 적극적 변경 명령 제결인지 영업정결한 금지 함형을 과징금이라는 과징금의 급법 함형으로의 변경은 질적 변경으로서 적극적 변경 명령 제결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죠. 그랬을 때 적극적 변경 명령 제결이 있을 때 소외대상이 뭐가 되느냐. 적극적 변경으로서 원처분이 대체됐다고 봐야 될 것이냐. 그러면 후속처분서 행정심판의 불변경 원칙 심판법 47조 이항에 따른 불리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르면 새로운 불리익이 없기 때문에 남은 원처분을 봐야 될 것이냐. 이 내용을 써주는 게 여기서는 핵심이에요. 그렇죠. 금고법규는 항상 쓰려고 노력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날짜 쓰는 건 아주 좋아요. 그리고 남은 원처분일 때와 후속처분서를 취할 때 각각의 결론을 써주는데 본인이 취한 견해에 따라서 판례라면 남은 원처분설에 따라서 써주고 그럴 때는 뭐 뭐가 문제가 된다. 행정심판의 위원회를 피고로 한 것은 피고 적격을 결의하고 재소기관이 두과됐다는 점 후속처분시설을 취하면 재소기관이 준수되었으나 피고가 A시장이기 때문에 피고 적격에서 문제가 있고 이때는 소후 변경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면 좋겠습니다. 일부 치수 판결 가능성 이때 변경의 의미가 뭐냐 간단하게 논의해 주시고 금전부가 철원에 대한 일부 치수 판결 가능성 당사자의 제출 자료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소송에서 당사자는 소송 자료를 제출하죠. 당사자의 제출 자료를 통용해서 정당한 적법한 적정한 금액 확정이 가능할 때 이걸 나중에 논리 연결을 하라고 했죠. 금전은 가분성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당사자의 제출 자료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금액 확정이 가능하여 적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 위법한 부분이 특정될 수 있겠죠. 가분성, 특정성 그리고 재량행이라면 일부 치수가 재령치지에 반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일부 치소 위법한 일부 치소만을 치소하는 것이 전체의 본질적 부분이라면 그러면 당초에 처분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거죠. 일부 치소되고 남은 행위에 대한 객관적 유지 의사가 부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유력성까지 소개해 주면 더 좋은 답안인데 지금 제가 말한 논리구조가 답안지 좀 보여야 되겠어요. 2조의 요건 그렇죠. 국배청의 성립요건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이 목차는요. 보세요. 우회 병렬 목차의 논리적 연결로 봤을 때는 국가배상청권의 성립요건 그 요건 중 법률기관의 위법성과 관련해서 세부 목차로서 항고성의 기파력이 미치는지 항고성의 기파력이 미치려면 항고성의 위법과 국가배상의 위법성이 동일한 개념인지 이런 것들을 논의해 주고 그 다음에 과실을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 목차보다는 좀 더 논리적인 목차 논리적으로 맥락에 연결되는 목차를 써야 된다는 걸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잘 썼는데요. 좀 더 구독점을 위해서 포인트를 잡아야 될 부분들 참조해서 자기만의 최고 답안을 만들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해폭토인 촬영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